이제 기업에게 사회 공헌 활동은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여질 만큼 활발합니다. 내용도 단순한 불의유톡기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사회 공헌은 어떻게 준비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SBS CNBC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인텔 코리아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동행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2회에 나눠 전해드립니다.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강단 위에서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연이 펼쳐집니다. 이 열띤 강연의 청중은 전국에서 모인 100명의 또래 친구들. 강연만 듣자니 몸이 근질근질한 듯 왁자지껄 수타도 떨고 장난도 치는 게 영락없는 개구쟁이들이네요. 자 이제 실습 시간.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원봉사를 나온 인텔 코리아 직원들과 3355 모여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가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점점 빠져듭니다. 학생들 중 절반은 몸이 불편한 장애 아들. 이들을 위해 강연 내용은 소기사가 타이핑을 해 실시간으로 대형 화면에 띄우고 자원봉사자들이 밀착해 실습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컴퓨터로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가 사용하는 것인가 이런 분야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거를 평소에 배우지 못한 거만 여기 와서 직접 해보게 되니까 정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인텔 코리아 본사 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의 장소 같은데 이것도 학생들로 가득하네요. 학생들은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인텔 코리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공에다 북을 치듯 양손을 번갈아가며 두드리는 모습이 흥미롭네요.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까요? 공중 피아노를 만들었어요. 거리 감지 센서로 그 거리를 손을 이렇게 해서 손 움직일 때 거리에 따라서 음이 달라지는 공중 피아노를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수 있어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이번에는 인텔 코리아 직원 150명이 서울의 한 구청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추석을 맞아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들에게 송편과 쿠키, 비누를 만들어 선물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들은 뒤 본격적으로 송편을 빚기 시작. 적당한 크기로 반죽을 떼어내 속을 넣고 보기 좋게 말면 되는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나 보네요. 송편 만들고 있어요. 쑥 만나는 송편이요. 그래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눈다는 생각에 송편을 빚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안 하는 송편을 이렇게 만들어보고. 쿠키 만드는 곳으로 가볼까요? 밀가루 반죽을 넓게 펴 다양한 모양의 틀로 찍어내고 건포도와 견과류를 올려 노릇노릇 구워내니 빵집에서 파는 쿠키 못지않네요. 다 만든 송편과 쿠키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박스에 나눠 담으면 배달 준비 완료. 인텔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5개 사회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이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인텔 사회공원 재단에서는 펀드를 조성해 직원들의 봉사활동 시간만큼 펀드에 기금을 적립해주는데 이 기금은 다시 또 다른 사회공원 활동에 쓰여집니다. 한 번의 봉사활동이 또 다른 사회공원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력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인텔코리아가 세계 어느 지사보다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텔 파운데이션이 저희 직원들이 봉사한 시간만큼 매칭으로 펀드를 제공합니다. 학교를 짓고 있는데 그 학교를 짓는데 역시 우리 직원들이 봉사한 시간만큼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을 학교 짓는 데 또 기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텔코리아 직원들이 한 시간이라도 더 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특별한 이유입니다. 일명 글로벌 휴먼 스쿨 프로젝트. 인텔코리아 직원들의 발걸음은 이제 네팔로 향합니다. SBS 신비씨 순성구입니다.